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수사종 과수사종 보험금 산출하는 방식 전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제 딱 거의 2주 공부할 시한이 2주 정도 남았었는데 충분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매일 풀어보시면 감이 오실 시간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외워야 될 것들을 외워서 산식을 풀 줄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험금 산정 방법 가장 중요한 무조건 기출에 나오고 있는 과수사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수사종의 보험금은 두 가지가 있죠 착과감소보험금이랑 과실손해보험금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착과감소보험금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에 같이 껴서 나온다거나 문제는 이제 과수,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이제 누적 감소량을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 확실히 보셔야겠고요 먼저 착과감소보험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지급사유, 지급사유가 되는 경우는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보험금은 착과감소량에 미보상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고 가입가격의 80%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착과감소량은 평년착과량에서 적과후착과량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과후착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계산을 해서 문제가 나오는 과정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적과후착과수 조사라는 부분이 문제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수별로, 품종별 주수별로 이제 수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당 구해서 그 품종별로 나무가 몇 개인지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적과후착과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가입과중을 곱해주시면 착과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그래서 착과감소량이죠 그래서 착과감소량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바로 미보상감소량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미보상감소량은 착과감소량에 그대로 미보상 비율만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착과감소보험금은 제일 먼저 착과감소량을 구한다 두 번째 미보상감소량을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감소량인데요 자기부담감소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 수확량 기준 착과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재해 한정 5종 특약을 들었을 경우에는 최대 인정 감소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착과 원래 기준 수확량이라는 거는 착과감소량에다가 이제 착과감소과실량 그것을 더한 게 이제 기준 수확량이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평년 수확량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인정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과감소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착과감소과실량을 더해줘야 기준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기준 수확량에 자기부담 비율만 곱해주시면은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착과감소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점짜리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과감소량과 자기부담감소량을 꼭 구해야 되는 이유는 누적 감소량을 이제 알기 위해서 기준 수확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는 거는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라고 해도 사실 당연히 필요한 착과감소량과 자기부담감소량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일단 보험금 지급 사유는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량이 자기부담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고요 보험금은 누적 감소량에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을 빼고 가입가격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량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저가 종료 이후에 산정된 감소량을 총 다 더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부담감소량 저가 종료 이전에는 우리가 기준 수확량 또는 착과량의 자기부담 비율만 곱했었는데 저가 종료 이후에는 좀 다릅니다 먼저 저가 전에 사고가 없어서 착과 감소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준 착과량을 써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착과 감소량이 있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자기부담 감소량 우리가 착과 감소량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기준 수확량을 정했었죠 이제 여기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할 때 구했었던 자기부담 감소량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셔서 착과 감소량을 맨 처음에 구했었죠 그래서 여기 두 개 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저가 종료 미보상 감소량을 더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값이 근데 만일에 마이너스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0으로 해서 자기부담 감소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준 착과량 구하는 방식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미보상 감소량은 마찬가지로 착과 감소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보상 비율은 미보상 비율 중에서 사고당 있었던 가장 큰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착과 감소량이 아니라 누적 감소량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감소량 조사를 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저과학 종료 이전에는 사실 평년 착과수에서 저과학 착과수만 빼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라는 거죠 자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년 착과수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에 이제 PAU를 곱해주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를 산정하는 경우는 5종 한정 특약이 들었을 경우에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를 산정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왜냐 이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가 만일에 5000이다 근데 감수 가실수가 6000이에요 그러면은 최대로 5000개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5000개를 가지고 착과 감소량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을 구하셔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일 먼저 보실게 이게 5종 한종 특약이 가입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가입되어 있다면은 제일 먼저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과 후 착과수를 확인하시겠죠 확인하셔서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를 구한 뒤 착과 감소량과 자유부담 감소량 미구상 감소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최대 인정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또는 착과량 동일한 말이죠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나무 피해율과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우리 육아타박률 이 세 개를 어떻게 구하냐 먼저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은 낙엽 피해율은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어서 외우면 끝인데 나무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것들이 나무 피해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게 고수침 고사주수 수확불농주수 침수 피해 인정주수를 이제 실제 결과주수 전체 나무 과수원에 있는 나무 주수로 나눠주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거를 평일 착과량과 곱해주면은 최대 인정 감소량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최대 인정주수 중에서 이제 침수 피해 인정주수를 몇 개로 할 거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침수율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침수 주수가 10개다 근데 침수율이 구해 계산을 해주면 고마운데 만일에 계산이 안 되어있다 그러면은 착과수가 이제 침수된 착과수가 나올 거거든요 전체 착과수와 그럼 그거를 만일 했어요 전체 침수된 착과수를 전체 착과수로 나누면은 어느 정도의 침수율이 나오는데 그거를 침수 주수와 곱해주시면은 만약에 10주가 됐어요 침수율은 0.2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침수 피해 인정주수는 2주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최대 17주로 한다 그래서 결국 최대 인정 피해 인정주수 침수는 최대 17주만 인정을 해주고 피해 주수의 10%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 주수가 100주예요 그러면은 10주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피해 주수가 200주다 그러면은 원래는 20주를 해줘야 되는데 17주로 한정을 한다 라는게 이제 피해 침수 침수 피해 인정주수라는 거죠 낙엽 피해율은 0.1.012로 낙엽을 곱하고 거기에서 0.0014 경과일수로 곱해서 빼주시면은 되겠죠 경과일수는 6월 1일 부터인데 6월 1일을 숫자 1 1일 시작이 된 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30일까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29일이 경과된 게 아니라 30일이 경과가 된 거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낙엽율은 전체 입갯수에 낙엽수 차겹수를 더해 주신다는데 이제 전체 입갯수가 낙엽수죠 낙엽수를 낙엽수와 차겹수를 더해준 값으로 전체 낙엽수로 나눠주면은 낙엽률이 나옵니다 육과 타박률은 피해 유가수를 전체 유가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너무 간단해서 제시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죠 저가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저가 종료 이후 착각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자 만일에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유가 타박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가 종료 이후에 손해가 있겠죠 착각에 대해서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평년 착각수 우리 감수 갈리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가 후 착각수가 만일에 9,000개에요 근데 그 전에 유가 타박률이나 이런 걸로 인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감수 갈리수를 저가 후 착각수에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저가 후 착각수에서도 감수 갈리수가 있다 라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후 착각수에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저가 후 착각수를 평년 착각수로 나눠봐요 60%가 넘는다 안 넘는다를 보시고 60%가 안 넘는다 그러면 저가 후 착각수의 5% 만약에 저가 후 착각수가 9,000개인데 5%를 맨 처음에 만개인데 청년 착각수에 60% 미만이다 그럼 만 곱하기 0.05 를 하시면 0.05 를 하시면 500개네요 그럼 500개가 감수 갈리수다 라는 계산까지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60% 이상이거나 100% 미만이다 그러면 5%를 곱하시고 거기다가 100 빼기 착각수 착각수 같은 경우는 적과 후 착각수를 평년 착각수로 나눈 값이고요 빼주시면 0.05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40%를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 5% 값이 결국에는 맥스 A 값 왜냐 적과 전에 있었던 사고를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맥스 A 값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조차 맥스 A 값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계산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0.01에 3이 나왔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이 과정이 그러면은 따로 한쪽에다가 0.3이 맥스 A 값 시작이라고 시작을 꼭 해주셔야 밑에 있는 계산이 영향이 잘 받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한정 5정 보장 특약을 들었을 때는 어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5종 한정 보장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확인을 해보시고 아 그러면 최대 만약에 가입이 되어있다 그러면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를 계산을 하셔야겠죠 착가량을 그래서 계산을 하시고 근데 가입이 되어있으면 그 다음에 신경 쓰실 게 없죠 근데 가입이 안 되어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가후 착가수랑 평년 착가수랑 비교를 해서 아 어떤 것들을 이제 식으로 해서 감수 과실수를 계산을 할 건지 저가후 착가수에 대한 감수 과실수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건지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가 종류 이후 감수량이죠 이후 감수량은 누적 감수 과실수에 미보상 감수 과실수에 빼고 가입 과정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사고당 낙과 감수 과실수와 착가 감수 과실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봐야겠죠 자 먼저 낙과 피해 낙과 피해가 있었던 경우 사과 배 중에서도 낙과 피해 태풍이나 집중호 이런 것들로 낙과 피해가 있었을 때는 총 낙과 가실수에 그냥 낙과 피해 구성률 구성률을 구하는 버전 아실 거라고 믿고 설명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맥스 A 값 만일에 뭐 5종 특약을 안 들어서 맥스 A 값이 여기서 5%가 있었어요 만일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0.05를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제외한 값을 곱해주시고 1.07을 꼭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 봐주셔야 되고요 표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낙과 가실수를 구하는 방식이죠 그냥 낙과 가실수 합계를 표본조수로 나눠주시면은 주당 낙과 가실수가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조사를 했을 땐 수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표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낙과 가실수 합계를 이제 표본주수로 나눠주시면 표본주당 낙과 가실수가 나오겠죠 그거를 조사 대상주수 전체에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조사 대상주수로 곱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총 낙과 가실수가 나오는 과정이고요 여기다가 그냥 낙과 피해율을 맥스 A 있으면 빼주시고 1.07을 곱해서 낙과 피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과 피해 만일에 8월 10일에 낙과 피해로 인해 5,000개가 떨어졌어요 낙과 가실수가 5,000개다 그럼 낙과 피해 고속률은 0.5고 맥스 A가 없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는 4,000개에 0.5로 곱해주시고 1.07을 곱해주시면은 숫자가 5,000개에 곱하기 1. 1. 07을 곱해주시면은 5,35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8월 10일에 있었던 첫 번째 사고에 대한 감시일수는 5,350개다 하고 따로 체크 이런 사고들 다 더해진 게 누적 감수량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무 피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죠 자 먼저 고사 주수와 수확불능 주수에는 무피해 남은 1주당 평균 착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고사 주수와 수확불능 주수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 주수에 정상의 평균 착가수를 곱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아까 피해 구성률이 되겠죠 이래서 맥스 A 값을 빼주시면 되고요 맥스 A 값이 없으면 그냥 요것만 계산하셔도 되겠죠 뒤에 1은 1이니까요 표본조사도 마찬가지 이제 침수 주수에 침수 나무 1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를 곱해주시면은 이제 침수된 착가수에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표본조사에서 고사 주수 수확불능 주수 각 나무당 얼마씩 달렸는지 곱해주셔서 그 나무 개수를 다 더하시면은 이제 전체 전체에 대한 착가수가 나오겠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박에 대한 낙가피해 조사인데요 사실 이런 우박이든지 낙엽이든지 상관 쓰실 필요가 없으신게 그냥 낙가가실수에다가 그냥 낙가피해 구성률을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박이니까 유가타박률 뭐 이런건 없겠지만 우박이면 그냥 낙가피해 구성률 곱해서 맥스 A 값만 빼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표본조사도 낙가피해 조사랑 똑같죠 우박인 경우에도 곱수를 포본소로 나눠주시고 조상 대상 조수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전체 낙가가가실수가 나올거고 그냥 낙가피해 구성률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착가피해 조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착가가가실수라는거죠 그러니까 저가후 착가수 값이 되겠죠 착가가실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저가후 착가수 값이 착가가실수가 될텐데 만일에 첫번째 사고에서 낙가피해가 50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가후 착가수가 9000개였는데 낙가가수가 5000개였다 그러면은 저가후 착가수는 4000개가 남았겠죠 착가수는 그래서 그 4000개로 계산을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건 착가피해 조사에서는 착가가실수가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착가피해 조사에서 이제 착가피해 구성률을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맥스A값을 빼주시오 과일과술 과일동상도 착가피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맥스A값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착가피해 조사에서 발생한 낙엽피해율이나 유가타박률 그리고 나무피해율 같은게 맥스A값이 된다라는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낙가피해에서 발생했던거는 뭐 낙엽률로 인해서 낙가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그전에 낙엽률로 인해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낙엽률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었냐라는 확인을 하는거기 때문에 착가피해 조사에서 발생한 낙엽률이나 유가타박률 그리고 나무피해 이게 맥스A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감 떨분감이죠 단감 떨분감조차 뭐 똑같구요 사실 배랑 똑같은데 여기 1.07을 곱하지 않는다라는게 가장 중요하죠 그건 나무도 보시면은 동일하구요 낙엽피해조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낙엽피해조사 우리가 이제 단감 떨분감에서 낙엽피해조사를 했을 때는 꼭 미보상 비율을 뒤에 곱해주셔야 돼요 단감 떨분감이다 그럼 확인하셔서 생각하실게 일단 1.07을 곱할 필요가 없다 대신 낙엽피해가 있으면은 1에서 미보상 비율을 뺀 값을 곱해준다 끝에 곱해준다 라는거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사고당 곱하는 구하는 방식이고요 이걸 다 더하는게 누적 감수량이라는 개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산식 뭐 피해 구성률은 당연히 뭐 이렇게 100% 80% 50% 피해악으로 나눠서 개수를 곱해줘서 다 더해서 이제 전체 과일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거 단감 감 같은 경우에는 가을동상으로 피해가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중요한건 정상과일수의 0.0031을 곱해주고 잔여일수로 곱해준다 잔여일수는 제시가 돼서 나올거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과수 4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게 생각하셔야 될거는 일단 과수 4종에서 최대 인정 감수량이 있다라는거 그러니까 최대 5종 한정 특약이 있냐 없냐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차꺼 감소량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을 찾으셔서 자기부담 감소량을 확인하시고요 미보상 감소량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어떤게 있냐 체크할 것만 넘어갈게요 자 자 일단 침수 피해인정주수 나무 피해으로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적과 후 차가수가 평년차가세 60%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하셔서 감수과실수 적과 후 차가수에 대한 감수과실수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맥스 A 값이 여기서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 손해보험금을 구하실 경우에는 제일 먼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과 후 차가수에 대한 감수과실수를 계산하실 필요가 없지만 5종 한정 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는 적과 후 차가수와 평년차가수의 비율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감수과실수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 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제 사과 배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낙가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1.0시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단감 떨분감에서는 낙엽 피해 조사로 의해서 착과가실수를 계산하실 때는 계산된 값의 끝에 1에서 미보상 비율을 뺀 값을 곱해야 계산이 나온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계속 체크 체크해야 될 것은 맥스에이 값 맥스에이 값은 점점 더 큰 값을 사용을 한다 맨 처음에 첫 번째 있었던 낙엽 피해율이 0.3이었는데 인정 피해율이 0.3이었는데 그 다음 낙엽 피해율을 보니까 0.4인 거예요 그럼 맥스에이 값은 더 큰 0.4로 변경이 된다라는 개념까지 꼭 가지고 계시면은 틀리실 일은 쉽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해 가을 단감감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가 50% 이상이다 가을 동상야로 이 피해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과일수에 0을 곱하는 게 아니라 0.0031을 곱하고 잔여일수를 곱해서 정상 과일수에 대한 피해율을 조금씩은 조금은 산정을 해준다라는 개념까지 머릿속에 놓으시면 사실 과수사종은 끝나니까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과수사종은 또 모든 전권 보험 가입 유무를 떠나서 전권에 대한 조사가 나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꼭 중요하겠죠 포도 복숭아 자두도 중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수사종은 무조건 맞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15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맞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꼭 외우셔서 공부를 잘 해주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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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